지민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대기글을 그리는 동의학 지민이가 그린 건 없어? 약간의 손뼈에 묻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 길이 지금 지민이가 걸었던 길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언젠가 그 지민이가 마셨을... 그렇지 거기서 지민이도 고기를 이렇게 줘 아 맞아 귀엽게 못 찍고 귀여워 벌써 귀여워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는 배 교체고 체육관이 바뀌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이의 발자취를 따라서 마지막 초등학교 마지막 초등학교 때 또 여기 멋진 지민이가 왔어? 오지 못했어 이거랬나? 아 그것도 지원해줘 어머 천사 지민이 진짜 천사여 천사 여기가 바로 지민이가 다녔던 해동 초등학교 이제는 해동 마루예요 현재는 하동 마루예요 안에서 뭐하고 있네 아니요 지금은 학생들 채용관이 들어가니까 여기 스탠드에 앉아서 운동을 해보면 좋지 지민이가 이걸 본다면 지민이가 볼 수도 있어요 지민아 지금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어 한군데 클리어 사격기 지민이 해장동동의 자랑 밑에 심자에 영어로 적혀있어 열심히 할게요 자 저희가 다음으로 못착한 곳은 지민이가 엄마 따라서 장구로 왔을 금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플래카드가 네 정부를 함께하고 싶다고 써져 있어요 평소 중학교 다닌데 지금 안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해동초보다 이전에 푸르가 있어 인산중학교요 저도 여기를 다녔습니다 동문이죠 동문이죠 교육센터네 교육센터 여기에 다 문광고 이런 거 있었대 지민아 너 중학교 왔어 어때? 중학교 다 쉬운 기분 어때? 좋아 미쳤냐고 싶다 아 진짜 신상당 이거? 헐 여러분 지금 대발견 그대로 온 것 같다는 지금 지민이 4년 선배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민이도 이걸 봤다는 거겠죠? 옛날에는 여기가 다 운동장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묶였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인데 지민이가 탔을 마을버스가 오고 있어요 마지막 목적지는 분명히 지민이가 먹으러 왔을 소동미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민이 쇼핑 왔겠는데 여기 장보러 이제 어머님이랑 거의 100% 확신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가 여기 왔을 확률 100% 200% 지민이와 함께하는 시장투어 해쁘지 지민이는 뭘 좋아했을까? 지민아 너 뭐 좋아했어? 누나가 사줄게 말 좀 무서워 지민아 말 좀 해봐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민이가 왔을 거예요 아마도 언제나 마시던 맛나 분식 언제나 여기 계란만두로 굉장히 유명하고 부산에서도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평일 3시? 4시? 3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지민아 누나랑 계란만두 천 개 사줄 수 있어 지민아 말 좀 해봐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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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